네, 그건 안 돼. 저희가 보기는 모르네.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그거시고? 한 장만을 들으면 이렇게 청소해. 알겠어요. 여섯 분께서는 4kg, 남자분들은 8kg. 아무것도 없습니다. 괜찮습니다. 자, 여기 한 손으로 사격하라 합니다. 강한 손, 약한 손. 왼손잡이가 있으신 분은요. 왼손잡이가 강한 손이 될 거고, 오른손이 약한 손이 될 거고, 보통 오른손잡이 시간 같은 경우는. 자, 춤을 출발했습니다. 자, 내가 왜 손을 사격을 하겠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틸을 내려놓고, 손을 스테이지 한 번에 오븐을 잡아서 사격을 시켜야 됩니다. 이해하셨습니까? 자, 2번. 맞아, 제가 이해하기 맞으면 가야가. 우리가 안 돼. 자, 하셔야 됩니다. 자, 2번입니다. 자, 설명드리겠습니다. 잡폭 패러단입니다. 포스트코에 잠을 놓은 뒤에,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중에, 테라단체가 인지를 잡고, 잡폭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. 테라단체를 제압하고, 인지를 구출하진 좀 많습니다. 테라단체가. 자, 스타팅 포지션은, 여기 포지션 원입니다. 한 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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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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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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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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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